안녕하세요. 손흥이종지원입니다. 오늘은 공수 솔밭 갯바위에 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지금 저 안에 보면은 갯분도 안쪽에 보면은 쓰레기가 많습니다. 제가 지금 나가서 청소를 해놨습니다. 진짜 너무 엉망했다. 우리 낚시인과 제가 자기가 가져왔던 쓰레기를 자기가 좀 하기보다는 오늘 좀 합시다. 제가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청소를 해보기 위해 청소를 해놨습니다. 여러분, 소파의 고통에 잘 안쪽을 해놨습니다. 저는 친밭을 전해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혹시 터뜨린 1절 정도의 패밭을 해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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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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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